여기 지금 바닷가 주섬 앞에 왔어요. 읍내 바닷가 주섬 앞에 와서 지금 사진을 찍네요. 바다가 멋있죠? 주섬이에요 저게. 99가지 우리나라 희귀 식물이 있다는 주섬. 아 이거 멋있네요. 여기 좀 봐요. 이 바다는 또 저번에 봤던 바다하고 다르죠? 언제 갈 때도 였지? 아유. 바다. 안도 바다. 아유. 이게 배들이 이렇게 정박해있네요. 저 앞에 주섬이 우리나라 희귀 식물이 엄청 많아요. 이제 시장 봐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그래요. 시장 봐서 이제 들어가려고. 집에 갈 시간이 됐어요. 감사합니다.